얘들아 언니의 진심을 믿었어? 제발 언니 한 번만 믿어줘 마피아는 총 두 명입니다 마피아는 시민들 몰래 다른 노래에 맞춰 춤을 춥니다 시민들은 노래가 끝날 때까지 마피아를 검거합니다 진 팀에게는 어마어마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사할게요 네 둘 네 아! 마피아다! 마피아! 둘 셋! 네 꿈꿔! 안녕하세요 드림캐스터입니다 오늘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잘 됐을 것 같아요 살살할 것 같습니다 맞아 맘만 안 걸렸으면 좋겠어 마피아 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저희가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김연주 기자 아 왜? 나 춤추고 싶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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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죽여? 나 춤추고 싶어 나 춤추고 싶어 춤추고 싶어 누구야?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서로의 얼굴을 확인해주세요 아침에 밝았습니다 잘 왔다 잘 왔어 스트레칭 어디 보자 뭐야? 누굴 컨셉 시간 지연이 한덩이다 한덩 렌즈 안켰네 렌즈 안켰어 나 오늘 눈에 뵈는 거 없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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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 왜 웃지? 너야? 아니야 너야? 너야? 왜 웃지? 너야? 아니요? 너야? 아니요? 너야? 왜 웃지? 왜 웃지? 아니야? 뭐야? 유현이 이상해! 유현이 이상해! 유현이 이상해! 유현이 이상해! 약간 아 나 말할 텐데 유현이다 유현이 이상해 약간 야 춤춰! 유현이야? 나 말하고 싶어 유현이야? 나 말하고 싶어 유현이 이상해! 유현이 이상해! 유현이 이상해! 박자 다 틀리고 있어! 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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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당황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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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유 언니 유현이 유현이 나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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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 박자 보려고 해? 야! 쟤! 얘 괜히 괜히 저러는 거 아니야? 누구야? 뭐야? 지유야! 지유야! 이상하다! 이상해! 누구야? 누구야? 나 할 말 있어! 나 진짜 할 말 있어! 초반에 지유 언니라 제가 잘 지켜봤거든요. 가연이랑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연이 이렇게 하면 지유 언니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박자가 좀 이상했어요. 약간 멈칫! 그래! 너도 웃겼지? 이거 보느라고 카메라 등지지 마세요! 이거 보느라고 제가 못 쳤다니까요? 이거 보느라고 제가 못 쳤다니까요? 말을 왜 봐? 네가! 야! 야! 이걸 봤어도 쳤어야지! 그래! 프로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괜히 너가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춘 게 없었어. 진짜로? 나 왜 이렇게 앞에 있냐? 그러면 내가 죽어놓고 내가 시민이면 그다음에 지유 언니 죽여요. 왜 나를 죽여? 나를 죽여? 내가 인트로 잘 갔는데 이렇게 갔어요? 아니요 근데 지유 언니 우리 뒤돌아서 춤추고 그런 거 약간 우리 돌고 온 거 아니야? 맞아! 나 진짜 아닌데 근데 알고 보니까 두 명인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아니야 아니야! 유현이 죽이고 나를 죽여! 나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나 아니야! 나 진짜 나 아니야! 그래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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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원이랑 실원이랑 동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뭐지? 시간차가 원래 땅땅땅이 돼야 되는데 그래? 동이 마피아다! 안 그래요! 여러분 야! 나도 처음 보자마자 동이 얼굴 보자마자 뭔가 마피아 같았어 아! 얼굴이 무슨 얼굴이! 아! 완시! 완시 보여! 완시 보여! 나 완시! 아! 나 왜? 나 뒤념 얘기하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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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이 반영! 완시 보여! 하자마자! 완시 보여! 완시 보여! 나 다 완시! 아! 이상했어! 아! 이상했어! 아니 나 왜? 시민회의 종료! 마피아를 지목하세요! 살벌하다 진짜! 진짜 이상해 너도! 지효랑 유현이 살벌하다! 아! 다 죽여! 아니! 아! 저 다음 지효언니에요! 저 다음 지효언니에요! 유현이! 마피아가 아니! 야! MCM! 유다이! MCM! MCM! 제 말 마피아가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리고 제가 사실 속이 엄청 좋거든요? 지효언니에요 지효언니랑 동의도 이상해 저 빼고 그냥 다 이상해 지켜버렸어 나 솔직히 할 말 있어 나 계속 앞에 있었는데 다친 거 봤죠? 못 봤어 근데 그거는 할 수 있어 어떻게 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어 그냥 나 지금도 할 수 있어 아니 저기요 아닌데? 야! 갑자기 말이 없어 저는 왜요 몰라 너 그냥 마피아가 얼굴만 보았 얼굴만 보았 얼굴만 보았 연습했잖아 느낌만 스쳐 마피아의 세상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앉아주세요 네 마피아는 살며시 고개를 들고 죽일 사람을 지목해주세요 날 죽이는 거 아니야? 여러분 토닥토닥토닥 해주세요 날 죽이겠지 시끄러웠으니까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아침에 이 평화로운 아침에 누군데? 난 아니겠지 시민이 죽었습니다 그 시민은 바로 나요? 이단이 이단이 너 죽었어? 너 죽었어?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오래 못살아요 안 돼요 나빠요 안 돼요 나빠요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지금 봐봐 쳐다보는 것 봐 아 근데 제가 소신발언 하나 할게요 지효 언니 저런 표정 지을 때 누굴 죽일 때 야 너네 짜고 치지 마 지효 언니 안 지 얼마나 됐어요? 10년이요 10년 차 룸메이트가 얘기합니다 너 10년은 알았는데 나 그것밖에 못 알아? 내가 너한테 그런 존재였어? 아 진짜 이 시현 지금부터 뮤직 큐 어? 싸비야? 아 랩인가? 아 모르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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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뭐야? 이상하다 어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현이는 아니다 시현이는 하자마자 바로 춤 췄어 그럼요 나도 아닌가 아 이제 수화랑 동이랑 과연이 중에 하나야 야 지휴 너야 진짜 뭐야 이거 아 일단 이가연이 확실해 야 지휴 지휴 아니야? 이가연이 확실해 야 지휴 지휴 아니야? 이가연이 확실해 이가연이 확실해 하이 아 잠깐만 나한테 누구냐고 물어봐 시현 언니가 나한테 누구냐고 물어봐 나한테 누구냐고 물어봐 시현 언니가 어 거기다 이제 끝나간다 야 야 진짜 이상하다 지휴 언니는 확실해요 말이 맞아 저 진짜 결백해요 저 만약에 제가 막 이렇게 하면 저 드림캐쳐 리더를 사진 사퇴하겠습니다 근데 맥날 그래 맥날 근데 그러기에는 하면서 우리 네 명 다 의심하고 있었어 아니야 근데 시현이는 아니야 그 2절 나오자마자 시현이 바로 죽겠어 근데 가연이가 중간에 진지고 나는 1절에서 다시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2절에서 그거 시작하길래 여기가 어디 후렴이지? 이러고 찾아갔던 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MC분들 노란머리와 까만머리 같습니다 난 노란머리 아니지 지휴 언니는 마지막에 시간차 부분 지휴 언니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제가 봤어요 어? 나는 누구 누구 틀리나 보고 싶어 아니야 난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시간차? MC님 왜 멍 때리고 계세요? 아니 저는 그냥 개입을 하지 않아요 저희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유현이가 그거를 남기고 갔잖아 죽을 때 네 저 사람을 죽여달라고 저 다음 지휴 언니예요 남겼죠 유언을 남기고 갔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아니였잖아 시민이었잖아 도착을 들어줄까 말까 아니 봐봐 제발 시민 여러분 제발 저를 좀 믿어주세요 제발 가연이를 죽여주세요 제발 아니예요 나를 죽이래 여러분 가연이에요 가연이 가보자 시현 언니가 나한테 중간에 넌 아니야 이랬어 왜 확신했어요 언니 왜냐면 가연이가 2절 후렴 때 이거 하고 이렇게 갈 때의 타이밍이 정확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 내가 맨 앞에 있고 사이드에 아무도 없어 그렇지 그래서 확신했어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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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빨리 정하자 수아 수아 난 너 지금 계속 나 진짜 아니야 가연아 언니 믿지 언니가 너 한 번 믿어준 적 있잖아 언제 나 언제 언니들이 항상 마피아가 지금 둘이 아직 그대로 살아있어 근데 지금 다 죽이고 싶어해 본인이 살고 싶어서 제발 나 좀 믿어줘 나 너네 믿어준 적 있잖아 저도 지금 위험해요 언니도 믿어줘 넌 내 말 믿지 아니야 넌 내 말 믿어야 돼 언니 믿어줘 나는 둘 다 믿어 둘 다 믿어 진짜 언니의 진심을 믿어줘 오케이 진짜 언니의 진심을 믿어줘 오케이 얘들아 언니의 진심을 믿어줘 이러지 마 얘들아 언니의 진심을 믿어줘 이러지 마 이러지 마세요 What happened 얘들아 제발 언니 또 수아 한 번만 죽여줘 마피아를 이기고 싶었으면 저래 제발 제발 언니 한 번만 믿어줘 안돼 마피아 없는 거 같아요 아니 지유언니는 마피아라면 리더를 사퇴하겠다고 했고 근데 지유언니 맨날 우리 마피아 게임할 때가 아니 나 이런 말 해보죠 한 번도 없어 언니 한 번만 믿어줘 빨리 마피아 빨리 갑시다 딱 한 명 딱 씹어주세요 시원하게 짝 씹어주세요 딱 씹어주세요 시원하게 한 동 오케이 갑자기 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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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지유 언니 지유 지유 당신은? 남은 게 채식 수아 수아 근데 다시 걸에 의해서 지유언니가 얘들아 진짜 죽었대 가연아 물을 써 가연아 언니 봐 언니 눈 봐봐 가연 언니 눈 봐봐 저 너무 죽었습니다 되게 핫하네 그렇죠 우리 좋았지 사랑해요 너무 마피하지 좋았지? 우리 우리 좋았잖아 이러길래 좋았지 얘들아 진짜 언니 미방태까지 나올 정도로 진짜 열심히 줬거든 우리 분량 뽑아야지 언니 아니라니까 마피아 하면 죽여야 될 거거든요 그게 지효 언니일 거 같습니다 바쁘실 생각 없습니까 진짜로? 네 없어요 지효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이번 게임은 마피아의 승리입니다 당신이죠? 당신이죠? 누구야? 둘이죠? 둘이요 맞아! 나 죽였어 나 죽였어 너 죽였어 그래 알겠어요 알겠어요 시현 언니 진짜 똥촉 시현 언니 진짜 똥촉 아니 우리 둘 빼고 다 의심해 시현이 여러분들에게 큰 공을 기여했습니다 똥촉 똥촉하자 오케이 지금 어필하는 줄 네 그렇죠 똥촉합시다 좋아요 저는 저를 끊임없이 의심했던 지효요 똥촉합니다 저는 똥촉하자 똥촉합니다 이기게 해준 너무 고마운 시현 언니 시현 언니 나한테 아 손 못내 하나의 심리 꾹꾹 꼼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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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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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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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피날레를 장식해 주실 시현 씨로 올게요. 네, 시현 씨로 올게요. 아, 오케이. 크게 말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시현이 뭐라는 줄 알아? 아, 오케이, 크게 말해주세요. 언니도 오케이, 크게 말해주세요. 싫은데 언니 배신 당했어. 우리 팀의 애교머신, 애교머신. 맞아, 애교머신. 오! 음악 큐! 뭐지? 인형, 인형. 아, 인형이었어. 하하하하하하 우와, 너무 대박이다. 아하하하하 안돼, 안돼. 안대, 안돼. 안대와 남다며 안대와녀 와isations bien- 이해νεutar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야, 아licher luz. 아, 나стру 터ères 안 돼 봐. 스 SPEED 아니야, 왕복 보일 예정이에요. 상대가 되고 해주세요. 아, 짱 터치? 나 눈마저치. 나의 눈마저치. 너무 예뻐.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쉽다. 보고 싶었는데. 아쉽다?